신의한수의 신의식 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요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요 저희가 새로운 촬영 기법을 도용했습니다 오늘 장을 보러 왔는데요 직접 장보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유청년연합의 장기정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마트 동네 마트죠 자 우리 한번 마트를 직접 가면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장기정대표가 또 맞춰야 돼 어려워 어려워 맞춰야 돼 이렇게 보면서 자 여기 마트가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건가요? 저희 집 아파트 앞에 있는데요 생긴 지가 한 2년이 넘었는데 제일 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못 살 거야 아 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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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트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이 오늘 할 요리는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치는 황제 성계탕 황제 성계탕 네 야 이거 움직여서 막 하니까 되게 어렵다 의외로 우리가 이런거 오늘 처음으로 잖아요 이렇게 이런 액션템이라고 그러나 이걸 뭐라 그러죠? 이거 짐벌이라고 그래요 이게 짐벌이요 이게 칼에 짐벌인데 이게 되게 비싼 짐벌이예요 그렇습니까?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좋은 거 같아요 직접 멀리서 이렇게 하니까 나온다 장도 보고 장도 보고 전복 사야 돼 우리 전복 전복 위로운 말이 얼마나 어렵어요? 여긴 가봐야 돼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금융은 잘 모르겠는데 전복이 얼마 정도 하나 지금 시세가 우리 마트에는 좀 봐야겠습니다 어우 랍스타도 있어 랍스터 보여줘야지 우리 또 보여줘야지 랍스터 아 랍스타를 넣어야겠어요 한 마리 이야 활 랍스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 문어하고 낙지가 없습니다 랍스타로 넣으면 괜찮은 거 같아요 네 랍스터 낙지 전복이 일곱 마리 만원이네요 일곱 마리 빨리 삽시다 네 여기 전복 전복 일곱 마리 그래요? 네 자 전복 일곱 마리 만원 좀 큰 건 없어요? 네? 좀 큰 건 없어요? 사이즈는 요만해요 아 예 네 똑같아요 네 네 생물 혹시 낙지 있나요? 생물 낙지는 없어요 아 그래요? 네 문어는 있나요 문어? 문어 문어 한번 보실래요? 네 문어 문어 문어인가요? 네 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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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있는 건 없나 보죠? 지금 살아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이거 백수기가 넣어도 되죠? 상관없네. 상관없네. 탁 앞에 올 거. 아, 탁 있고.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상당히 약재가 이렇게 있어요, 파는 게. 이거 하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그다음에 이 이 환기가 뭐냐면, 뭐 해준다면 땀 많이 나는 사람한테 땀을 좀 안 나게 하는 약재입니다. 황리죠. 그래서 황기가 들어갑니다. 이거 참읍수 아니죠?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, 이게. 이거는 잠깐만요.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? 여기 들어가 있는 재료가요. 엉나무, 삼뽕나무, 오가피, 은행, 황기, 당연히 이게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. 이거 하나, 이거 하나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하나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네, 될 것 같아요. 네, 될 것 같아요. 네, 네. 이렇게 하면. 네. 대충 다 준비가 쉽게 될 것 같은데요? 이 정도 되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. 계산하러 우리가 지금 가야 되잖아요, 계산대로. 저는 이제 방송 끝내고 먼저 가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그럼 이따가 저희 요정에서 한번 다시 뵙겠습니다. 아, 근데 원래 이렇게 하면 형이 계산해, 뭐 이러야 되는 거야. 난 그런 줄 알고 나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계산하려고 그러네. 어, 형이 계산하려고 그랬구나. 아, 그렇지 형. 뭐 좀, 뭐 좀. 이게 안 된다. 난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랬는데. 아, 그래도. 형이. 그래, 나 갈게.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어차피 또, 요정에 또 형님은 또 이걸 하는 거니까. 네, 어쨌건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장을 봤습니다. 뭐, 시간은 짧게 봤지만요. 어, 들어간 재료와 이 경성, 이걸 봐서요. 여러분들은 정말 즐겁게 이 경성을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사람들이 막 쳐다보니까 쬐피해. 약간 연예인되는 거 같은데. 어, 그래 막 우리들 막 쳐다봐요. 연예인 같네, 그렇지 형. 요정이 그만큼 하던 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자,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. 잠시 후에 요리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